제가 일어나서 가장 잘해야지. 제가 무수석 쪽이 전반적으로 작살이 났잖아요. 그래서 4일 동안 강제 흉내입니다. 필요할 수 없으면 죽여야죠. 일은 하고 가야죠. 쇼핑몰 위탁 배송하냐, 대행해 주는 업체가 있냐. 아는 말에 제가 상품 준비부터 촬영 기회까지 하는 봄순이 지겹몰입니다. 밤에 출발했어요. 주말에는 차가 너무 막혀서 3시간 걸려 도착했는데 다 자요. 조용히 남성으로 여행 자축을 해봅니다. 지금 당장 나갈 수 있어? 응. 새벽에 일어나서 하는 것도 기본이야. 별로 잘해. 밥 안 주냐? 뭐야 이거. 준비 끝냈다고? 응. 내가 거기 밥 주냐? 땅땅 가면 돼. 이게 트럭커야, 기본이다. 사줄게. 일어나서 바로 이렇게. 딱, 딱, 자, 딱, 가. 미친놈이야. 가! 미친놈이야, 갑자기. 미친놈이야. 미친놈이야.